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금치로 겉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시금치는 주로 데쳐서 나물로 많이 먹는데요. 데쳐 먹는 게 좀 실정이 날 때 오늘처럼 김치 겉절이 하듯이 시금치 겉절이를 하면 좋은 밥반찬이 되어줄 것 같아요. 이곳 미국에서는 샐러드로도 많이 먹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겉절이로 요리를 해놓으면 밥이랑 먹기가 좋겠지요. 며칠 비가 왔더니 많이 자랐네요. 치클이 심은 데서 시금치 씨가 섞여서 덤성덤성 이렇게 자라는데요. 재료종이라 그런지 잎이 두껍고 가장자리에 굴곡이 있네요. 이 시금치는 겨울철 비타민을 지켜주는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빈혈과 신장 치료에 좋고요. 베타카로틴이나 엽산이 풍부해서요. 권력을 향상시켜주는가 하면은 내 기능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은 훨씬 영양 섭취가 높겠지요. 레몬도 하나 따도록 할게요. 네 깨끗이 씻도록 할게요. 저는 이 시금치 뿌리도 같이 사용하려고요. 이 시금치 뿌리가요. 꼭 봄에 나는 냉이뿌리처럼 얼마나 단맛이 강한지 몰라요. 네 요렇게 시금치를 준비했는데요. 1kg 정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양이 많다 싶으면은 반으로 한 500g 정도를 하셔도 되겠지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네 저는 겨울철에는 저희 집에서 나오는 이런 시금치로 겉절이를 하고요. 여름이나 가을에는 시중에 나와있는 시금치를 사서 하거든요. 그것도 해놓으면은 맛이 좋더라고요. 네 요렇게 시금치를 준비했고요. 양파는 반개를 체를 슬도록 할게요. 한 150그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는 7줄기를 준비했는데요. 반으로 갈라주시고 한 4,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이제 양념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이 좀 들어가는데요. 접을 짜놓도록 할게요. 건강식에서는 이 레몬을 항상 사용하죠. 오늘 겉절이는 김치 양념처럼 할 거예요. 샐러드로 하면은 한 끼밖에 못 먹지만은 이런 식으로 겉절이를 해놓으면은 며칠 밑반찬도 되어주고 좋은 것 같아요. 레몬즙 4큰술을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다섯 쪽을 준비했어요. 블렌드에 갈 거라서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요건 생홍고추인데요. 텃밭에 있길래 따왔는데 요거는 없으면은 생략하셔도 되겠어요. 꿀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소금 1큰술 생강은 한 2편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생강청만 넣어온 게 있어서 반 작은술을 넣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강청이 있으면은 요리하기가 참 간편하지요. 아미노간장 2큰술 넣어주시고요. 곱게 갈아주세요. 양념재료들을 블렌드에 갈지 않고 그냥 볼에다가 섞어도 되는데요. 저는 통마늘이랑 생고추를 넣기 때문에 블렌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찹쌀풀을 4분의 1큰 넣을텐데요. 찹쌀 2큰술에 약간의 물을 넣고 풀을 썼어요. 고춧가루 4큰술 넣어주시고요. 요건 취향에 따라 조절하셔도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채수 반컵을 넣도록 할게요. 요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양념을 시금치에 넣도록 할게요. 요렇게 살살 버무려주시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숨이 죽으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저희는 요렇게 담가 놓으면은 한 5일 정도 먹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양이 많다 싶으면은 줄여서 하시면 되겠지요. 네 오늘 이 겉절이 양념은요. 봄똥배추라든지 유초이든 그런 겉절이를 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밥반찬 종류를 해놓으면은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네 요거는 냉장고에 넣을 거고요. 저녁에 먹을 거 한 잔씩 담을게요. 이런 겉절이를 할 때면은 왠지 따끈따끈한 밥이랑 먹고 싶어지는데요. 우연인지 저녁밥이 다 되었다고 밥솥이 말을 하네요. 네 밥을 금방 퍼왔는데요. 여기에다 시금치 겉절이를 한 점 얹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겉절이 하나만으로도 한 끼 밥을 먹지요. 그렇지만 남편이랑 식구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놨고요. 이 시금치 겉절이로 곁들여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철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 시금치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